Q. 저번에 타이틀곡 녹음하러 왔는데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고담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퍼포먼스와 노래를 끄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또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노래 어떻게 생각해요? 세주씨가 특히 유동곡 좋아한다. 이번 타이틀곡은 이때까지 기준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제가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이니까 저희가 컴백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는 약간 무거운 아련한 모습만 이번 곡은 약간 고운 소리에 맞게 가벼우면서 또 그리고 또 아련함을 아련함하고 서정적인 약간 나를 기억해가 추운 날씨에 아련함이었다면 이번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한 아련함 지난번에 좀 랩을 조금 세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련한 송처럼 하려고 감정을 다 아련한 랩을 해볼까 내가 머리 안 사는 줄 알아요. 엘리스 말고는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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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되게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무대에서도 어떤 것을 지금부터 기대가 되고 같이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생겼군. 아아악! 재미있게 할 것 같아요. 아아악! 쟤Л이,해줄게 예아! 깻잎어! 깻잎아! 형! 저도 잘하지. 둘이 다.. 야, 이란 못 쏘기들 못 쏘기들 못 쏘기들 못 쏘기들 뭔 쏘기들 신은 تو 쏘기들 네!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타이틀을 눕구 보여드리고 아아악! 아! 네 맞습니다. 윅톤의 감성, 아련함을 좀 들어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련함이 감미대. 감미대. 색다른 모습. 일단 이번 노래는 또 되게 계절에도 잘 맞게 이런 게 은은하고, 아련이 있는. 은은하고 아련하다. 오케이. 열심히 해서 녹음도 잘 나오고 또 곡의 퍼포먼스까지. 그렇죠.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의 아련함을 많이 기억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곧 만나요.